누구든 좋아. 다른 사람의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그 대가를 주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이석은 믿지 않았다. 그저 과한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흥,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헛소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출소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석 혼자만의 술자리에 끼어든 불청객은 미호라는 평범치 않은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 이석은 동남강변에 있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검은 원피스를 입은 미호는 그 옆에 앉아 이석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둘은 어쩌다 보니 말을 트게 되었다. 술 기운을 빌어 친해진 둘은 포장마찰라와 다른 술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미호의 단골바였다. 바에서 독한 위스키를 마시니 미호가 본색을 드러냈다. 미호 씨는 독심술도 하나 보네. 내 마음을 다 알고 이석이 웃어넘기려 했지만 미호는 끈질겼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 반응이죠. 내가 재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재주? 이석은 피식 웃었다. 자, 아무 곳이나 말해봐요. 지금 이석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나요? 흠. 감옥에 있느라 통 바다를 못 봤는데. 바다에 가고 싶은데요? 이석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으나 미호는 진지했다. 좋아. 통의 바다로 가보자. 미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석은 바로 공간이동을 해 밤 해변에 서있었다. 그의 앞으로 가을 바다가 회색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석은 당황했고 미호는 자신만만했다. 그럼 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흠. 어렵지 않지. 미호는 이석을 라스베가스로 데려갔고 그 후로도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다시 단골바로 돌아온 미호는 이석에게 제안했다. 어떤가. 이제 내 능력을 봤으니 날 믿겠지. 상대는 누구라도 좋아. 누군가의 생명을 가져오면 내가 소원 하나를 들어주지. 아무나 죽여도 된다고? 이석은 멍한 표정이 되어 미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어려서부터 늘 못생긴 외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 외모도 바꿔줄 수 있나? 흠. 당연하지. 이런 모습은 어때? 미호는 이석 앞에 그가 일을 처리하면 얻을 수 있는 외모를 보여주었다. 미호에게 빠져든 이석은 벌써 누군가를 죽일 국리를 하고 있었다. 자주 가던 슈퍼할머니를 구타한 죄로 감옥에서 3년 넘게 폭역한 이석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잊은 채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빨리 일을 해치우고 싶은데? 하, 얼른 멋진 얼굴을 갖고 싶다. 그는 감옥에 가기 전 살던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슈퍼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흠. 그 할머니 나한테 두드려 맞고 은퇴하셨나? 감옥에 있는 동안 밖에 나가면 평범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던 이석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에는 바보같이 우발적으로 일을 버리지 말자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외모가 좋아지면 뭐하냐고 경찰에 잡히면 감옥살인데. 그는 다시 그 슈퍼를 노렸다. 바뀐 슈퍼주인은 4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우연찮게 이석이 아는 사람이었다. 어? 저 아주머니? 내 자취방 주인 아주머니였던 사람이잖아. 참네 별일이네. 월세 안 낸다고 사람 취급 안 하더니 여기서 만나네. 그래 조금 미안하지만 저 여자가 적당하겠어. 이상하게 난 슈퍼 사람들이 싫어. 희석은 어려서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슈퍼에서 물건 훔치기를 밥먹듯이 해 슈퍼주인에게 맞은 기억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반감이 있었다. 게다가 지금 그의 앞에 보이는 사람은 이석을 이미 구박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석은 완전 범죄를 위해 슈퍼주인이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 동선을 따라가 봤다. 이석이 살던 그 집 그대로였다. 흠 한밤에 혼자 강변길을 걸어서 집으로 간다. 그 강변길에는 억새풀이 무성한데 그리로 끌어들이면. 희석은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다. 슈퍼주인은 늘 그렇게 해온 듯 강변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고. 희석은 갈대숲에 숨어있다가 그녀를 갈대숲 안으로 끌어들였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희석은 준비한 장갑을 끼고 슈퍼주인의 목을 졸랐다. 그녀의 호흡은 금세 끊어졌다. 일을 마치자마자 이석은 레드노트로 향했다. 미호가 바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이석이 나타나자 박수를 치며 그를 격려했다. 브라보 좋았어 해냈군요. 그래요 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흠흠 칭찬만 하지 말고 약속한 거나 지키시지. 아직도 흥분 상태인 이석이 서둘렀다. 아 그거! 그거라면 바로 지금 여기서 해드리지. 미호는 이석을 눈감게 하고 숫자를 세라고 했다. 열 가지만 세요. 그럼 당신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석은 숫자를 셌고 눈을 떴다. 이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봐요. 이석은 바 화장실로 가 거울을 봤다. 헉! 이럴 수가! 나 이렇게 잘생겨지다니 너무 멋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석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뻤다. 그 후로 이석은 미호를 만나지 않았다. 잘생겨진 외모로 여기저기를 쏟아냈다. 하지만 잘생긴 외모만으로 되는 건 없었다. 학력도, 배경도, 기술도 없는 그는 취직을 못하고 돈에 허덕였다. 그나마 모아두었던 약간의 돈을 다 쓰니 당장 잠잘 곳도 없었다. 슬그머니 미호가 떠올랐다. 보아하니 주로 레드노트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거기로 가볼까? 이석은 레드노트로 갔다. 미호는 없었다. 그는 돈도 없으면서 바에 앉아 바텐더에게 술을 시켰다. 위스키 제일 독한 걸로 하나 스트레이트로 줘봐요. 아, 그리고 혹시 미호라는 여성분 최근에 온 적 없었나요? 아, 사장님이요.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아, 여기 봐 사장이었구만.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미호 같은 초능력자들인가? 아니면 악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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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는 냉랭하기 그저 없었는데 특히 이석을 싫어했다. 넌 잘난 게 없잖아. 공부라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네 얼굴로 여자친구 사귀지도 힘들잖아. 집도 못 사니까 성형도 못하고 서비스업으로는 취직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대학 갈 실력도 안 되고. 선생님, 그래도 저 대학에 가고 싶은데요. 이석이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영어 담당 고선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냥 대충 취직해서 먹거나 사라. 사고나 치지 말고. 너 같은 애들은 다른 사람한테 배 안 끼치고 사는 게 최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후로 이석은 고선생에게 반항했고 많이도 맞았다. 반 친구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석이 빌부터 사는 고모와 고모부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 힘 있는 학부모 이야기는 적어도 이석에게는 다른 세상 일이었다. 그래, 그 고선생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 못된 입을 더 이상 나불거리지 않게. 이석은 마치 자신이 큰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도 된 듯 눈을 부릅떠다. 그리고 거침없이 일을 실행했다. 그는 대담하게도 직접 고선생의 집에 침입해 가지고 간 식도로 그를 위협했다. 이봐, 고선생. 나 이석인데 기억하겠나? 이석? 그게 누구야? 10년 전에 네가 내 담임이었잖아. 그럼 아버지가 변호사였던 이민정은 기억하나? 그제야 고선생은 이석을 기억했다. 아, 민정이와 같은 반이었던 그 이석? 그런데 네가 나한테 왜 이래? 고선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석은 그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빌어먹을 인간, 날 그렇게 괴롭히고도 기억조차 못하다니. 이석은 빠르게 고선생의 주택을 빠져나왔고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고선생을 죽이고 레드노트에 승합차를 몰고 간 이석은 약속대로 100억이라는 큰돈을 받았다. 하하, 이제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미오에게 말했다. 흠, 이거 섭섭한데? 여기 레드노트는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뭔가 필요할 땐 주저없이 찾아오라고. 나도 취미생활 좀 하게 말이야. 흠흠 고약한 취미는 이제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이제 갑니다. 이석의 목소리가 한껏 건방져졌지만 미오는 개의치 않는 듯 술을 꺼냈다. 나랑 한잔하고 가지. 왜 벌써 가? 이석은 황강히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부자야. 더 좋은 곳에 가서 놀아야지. 하하, 미안. 이석은 신나게 나갔고 미오는 묘한 미소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잘생겨진 외모에 돈까지 많아지니 이석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꼬였다. 흠, 다 내 돈 때문에 날 좋아하는 거지. 제대로 된 여자가 없어. 그러던 중 그는 길에서 우연히 초월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십대 후반의 수수한 여자였는데 시골에서 왔는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이석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도와주었고 크게 연이 되어 그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이석은 그녀를 시험해보기 위해 자신이 가난한 사람인 척 싸구려 식당과 싸구려 술집에서 데이트를 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초아는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았다. 초아가 우리라고 표현해준 그날. 이석은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미안, 초아. 너를 속였어. 하도 돈만 밝히는 여자들이 많아서 나 실은 부자야. 미호에게 100억을 받은 이석은 그동안 돈을 잘 굴려 200억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 그렇군요. 부자면 좋긴 한데 나 같은 사람이 석이오빠랑 어울릴까요? 무슨 소리. 초아는 충분히 나와 이 부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석은 초아를 볼 때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다. 자신이 저지른 두 번의 살인의 기억은 희진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불과 1년도 가지 못했다. 뭐라고요? 아무리 돈을 줘도 못 고치는 병이라고요? 초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길면 6개월 생존할 것 같습니다. 아직 학교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한 변이라. 말도 안 돼. 말도. 평생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초아였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6개월도 못 살고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이석은 미칠 것만 같았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똑같은 말만 듣던 이석은 레드노트를 떠올렸다. 그래. 그 이상한 여자라면 초아를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석은 초아를 병원에 입원시킨 채 레드노트로 향했다. 바에는 미호가 느긋하게 앉아 파란색 칵테일을 즐기고 있었다. 어머. 이게 얼마 만이야? 한 3년 됐나? 아니 2년인가? 지금 나 안부인사 나눌 시간 없으니까 본론부터 이야기합시다. 허. 화끈해서 좋은데? 얘기해봐. 미호는 흥미롭다는 듯 이석의 눈을 바라봤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나? 물론이지. 의사들도 못 고치는 희귀병이야. 내 능력 아직도 못 믿어? 미호가 어이없다는 듯 피시고 샀다. 아니야. 믿어. 그럼 내가 이제 아무나 죽이면 되는 거지? 물론. 미호의 확답을 들은 이석은 밖으로 뛰쳐나왔다. 누구를 죽이지? 외모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생긴 후에는 그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에게 친절했으며 관대했다. 흠. 역시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들 중에 골라야겠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처음으로 취직했던 중화요리점을 떠올렸다. 그래. 거기서 일할 때 진상 손님이 하나 있었지.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야 할 텐데. 학교를 관두고 고모집에서도 쫓겨난 이석은 중화요리점에 소속되어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서 나오던 손님과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다. 나름 단골이었던 그 여자는 배달도 자주 시켜먹고 매장에도 자주 오는 손님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 매장에서 고량주를 먹고 나오다 이석의 오토바이와 맞닥뜨린 것이다. 헌밀히 말하면 거의 멈춘 이석의 오토바이에 그 여자가 와서 부딪힌 격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석이 졌다. 얼른 손님한테 사과해. 사장님조차 그 단골손님 편이었다. 이석은 너무나 억울해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 여자는 이석을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었다. 너 하프루 차례. 아이고 그 얼굴에 눈물까지 흘리니 가관이네. 그리고 내가 진단서 때울 테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알았어? 아직 어렸던 이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래. 그 여자라면 내 재물로 삼아도 될 만한 쓰레기야. 이석은 기억을 터듬어 그 여자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다. 그리고 복도에 숨어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여자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복도로 끌고 가 숨통을 조였다. 여자가 쓰러진 걸 확인한 그는 CCTV를 피해 범행을 한 6층 복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현관에서는 복면까지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관에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한밤중이라 사람도 거의 없어 그의 범행은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현관을 나서 아파트 정문으로 향할 때 나타났다. 밤늦게 산책을 나왔던 대형견이 그에게 달려든 것이었다. 그는 어이없이 괴물림 사고를 당해 범행이 탄로나고 말았다. 경찰서에 끌려가 구치소로 넘어간 이석은 뒤늦게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안절부절못했다. 그 단골손님을 죽이지 못했으니 미호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다. 지금 병원에서 간호해 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제 우리 초아는 어떻게 하지? 갇힌 몸이라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는 재판 끝에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0년 넘는 시간을 보급해야 할 처제노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초아가 죽는데. 그는 초주검이 되어 멍하니 감옥에 있었다. 그리고 편지가 날아왔다. 조아로부터였다. 이제 난 한 달도 안 남았대. 그래도 당신하고 산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면회 못 가서 미안해. 나 당신 믿어. 뭔가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간 거 맞지? 미안해. 내가 아무 도움이 못 돼서. 아마도 이게 마지막 편지일 것 같아서 말할게. 사랑해요. 영원히. 편지를 받은 이석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조아. 너를 꼭 살리겠어. 그리고 그날 밤. 이석은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조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레드누트 바에 조아가 앉아있었다.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를 마주한 맞은편의 바텐더가 떠털 웃음을 지었다. 하하. 사장님 젊어지셨네요. 그래? 그런데 영. 내 맘에 드는 외모는 아니야. 말을 마친 조아의 얼굴이 갑자기 미호로 바뀌었다. 그런데 사장님. 그 이석이란 사람 말입니다. 좀 안 됐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조아로 변한 줄도 모르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으니. 흠흠. 우리 바텐더가 많이 착해졌네. 설마 날 비난하고 싶어. 아픈 건가? 어차피 그 녀석은 복수심을 다 풀어냈어. 터는 죽일 사람이 없었다고. 재미없는 녀석이 돼버린 거지. 배에 기름도 찼고. 그러니 그렇게라도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이래도 그 녀석이 안타까운가? 미호가 눈을 부릅뜨자 갑자기 바텐더는 정자세를 취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사장님. 신뢰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 그건 그렇고. 이제 내 장난감이 최사랑 초아를 살린다고 저 세상으로 가셨으니 새로운 장난감을 구해야겠는데. 누구 없을까? 미호는 고개를 돌려 레드노트 바에 들어오는 20대 중반에 불만에 가득 찬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래. 좋아. 10번에도 신나게 놀아볼까? 어느새 미호의 얼굴에 삭한 미소가 흘러넘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